주인공 나와 시간이 너무 아파 너와 내 하루에 남들보다 더 훨씬 짧은 시간은 공짜 비서프리프 보실 듯 멈췄어 나만 이제는 니가 그냥 이랬어 지혜로운 저번 날 좀 도와줘 구하는 것 같던 시간도 얼마 못 갔어 우리 둘이 세계도 톡도 없이 모자라 님만 해주시는 목표가 좋다면 너의 통급을 없애는 일이 없으니까 대답해서 가자 네 오늘도 이렇게 세븐티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지 씨 오늘 이렇게 조금 한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주세요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카메라로 스스로 다시 한 번 지지 씨를 환영합니다 그럼 저희는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사계자리 가세 3개 4개 네! 꺄는 돼! 에이! 죽으려! 에이! 죽으려! 어! 아쉽게! 안해요~! 기분이 더 좋은 상태민국 근본적이 깊은 과일 오늘은 총룰라 하수홀스 오 마이갓 5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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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아악